1.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코린도구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함께 하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각자 받은 것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뭔데요? 나는 안 받았어요.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는 듣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 이전에,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과거에 구원 받은 사람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 구원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 받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어 그들도 오늘 구원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일터가 거칠기만 합니다. 복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이지요. 구원으로 인도하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거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힘은 상황보다 이렇게 최악인 상황보다 더 큰 은혜를 아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으로 비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비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함, 음모,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공격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자신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워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의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첫째, 깨끗함입니다. 둘째, 지식입니다. 셋째, 오래참음입니다. 넷째, 자비함입니다. 다섯째, 성령의 감화입니다. 여섯째,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일곱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덟 가지 의의 무기로서 불의의 무기를 가진 자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자원, 능력, 무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 깨끗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이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래 참는 능력,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걸을 수가 없듯이 깨끗함과 지식을 가지고 열매를 맺자면 인내가, 인내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넷째는 자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를 받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일곱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인생의 길에 방황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폭탄이죠. 어딘가에 우리가 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그곳에서 어떠한 불이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무기입니다. 불의의 무기에 맞서는 것은 의의 무기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감당합니다. 8절 말씀에 영광과 욕댐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영광도 욕댐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가도 우리는 참됨으로 드러나고 온갖 욕댐으로 몰아가고 힘이 없는 무명자요 낑소리 못하는 죽은 자 같이 여길지라도 의의의 여덟 가지 무기를 가지고 행동하면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고 죽지 않습니다. 죽지 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불의한 일을 보고 그것과 타협을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구절 말씀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십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포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덟 가지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항상 기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에게 부여를 주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자 죽임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실상은 반대라는 것을 우리 생활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기뻐하고 저렇게 비난을 받는데도 기도하고 또 참으며 갈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면서 사는 거요 하고 물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 일일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일상의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쓸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또박또박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때로는 사업에 어떠한 큰 몫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만이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생기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또는 예상치 못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더 큰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기에는 벅찹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믿음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각자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교회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내 복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땅 vị 처음부터 궁aj revival